진짜 끝내준다. 너무 예쁘다. 색이 진짜 이쁘다. 빨갛고. 오미자 수확이 한창인 강원도 홍천의 귀농 5년차 부부. 빨갛게 익은 걸 보니까 기분도 좋고. 고생했네. 집사람이 아주 고생 많이 했어. 부부가 귀농하면서 두 딸도 함께 귀촌해 오미자 전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요즘 트렌드에 맞춘 SNS 홍보는 기본. 라이브 커머스에도 도전. 판로 개척에 노력 중인 오미자 부부의 농장으로 초대합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